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국 최초 선술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충북도가 당산 생각의 벙커 전면 개방식을 가졌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도정 역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 선술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월 다단여 가구 확대 시행으로 수혜 범위가 도민 81만 명으로 늘어난 효과로 최근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당산 생각의 벙커 전면 개방식을 가졌습니다. 총 14개의 격실 중 큰 격실을 활용해 영상 자서전의 방, 미로의 방, 소리의 방, 동굴 드로잉 방, 꽃등의 방, 휴식 광장의 방, 그림자 실루엣 방 등 7개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문화의 바다 핵심 공간인 당산 생각의 벙커 완전 개방으로 벙커가 새로운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면서 벙커를 찾는 도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민의 쉼터로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도정 역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지사는 충북아트센터 건립 국비지원, 낙후된 체육 인프라 확충,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 사업을 국가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확대 추진,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국가시범사업 추진, 충북을 포함한 신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시설 불균형에 대해 공감하고 지방의 대규모 공연시설은 국립으로 건립하고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종합경기장과 청주야구장 등 충북의 스포츠시설 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을 국가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및 국가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시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충청권 공동협력 추진 안건으로 의결했으며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는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충청권 주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인천공항에 의존했던 항공 물류체계를 전환해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첨단 우수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충북을 알리는 등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홍보했습니다. 김지사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단기간에 54조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하며, 충북에 투자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충북도는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과 상담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홍보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남대에서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하고 충북도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들과 관계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일자리 정보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집중 모집 운동을 전개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홍보 및 접수, 사회단체 등 집중 홍보, 기존 도시농부 지인 추천 운동, 대도시민 도시농부 참여 홍보 활동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도시농부 집중 모집 운동을 통해 도내 도시농부 붐을 일으키고 도시농부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 대출이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은 충북도가 23년 사료 구매 자금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이자 1.8% 중 최대 0.8%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 신청서와 대출 실적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도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합니다. LG화학, 대웅제약, GC녹십자 등 주요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60여 개사 협력 기업과 산학 연병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 규제와 인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는 소부장 개발에 있어서 규제 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 이동수단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는 증가하고 대기시간은 감소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의 충분한 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확보가 성공적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별 교통수단 추가 확보를 위해 법정 운영대수 미확보 시군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국가보훈부 영동군과 함께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예정인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기관관 역할과 책임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전국 아홉 번째 요양원으로 2027년 개원일 목표로 추진됩니다. 요양원이 건립되면 도내 국가유공자분들께 전문 재활치료를 비롯해 간호 및 요양서비스, 정서안정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남대가 입장권 사전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사전결제를 진행하려면 청남대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따라 결제하면 됩니다. 접속 당일 포함 총 7일 후까지 방문 날짜를 선택해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입장 바코드를 건표현에게 확인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 입장 및 할인 적용도 가능합니다.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5일 동안 오송 생명과학 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야외 행사장의 주요 전시시설인 기업관, 비즈니스관을 비롯해 관람객들을 위한 야외 정원, 공연 무대, 체험존, 편의시설 등이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화장품 대조기업 현장과 도내 명수를 둘러보는 초청 바이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꽃들로 가득한 뷰티 정원과 포토존, 대학 뷰티 관련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설이 운영됐습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